도티 테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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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성공시키네요 네 양홍석입니다 양홍석 뱅크샷 성공합니다 네 역시 양홍석이네요 쿼터 출발했습니다 김종규 두경규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예예 타어치입니다 캣츠 샷 지점은 짧았습니다. 자, 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김영환입니다. 짧게 건네주면서 김민욱 오른쪽 배 줬고 석전을 노려봅니다. 숨겨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안쪽에서 쏟아왔는데 들어갑니다. 김종균 선수의 높이를 뚫어내네요. 아, 운동력 좋습니다. 네, 윤호영입니다. 짧게 건네줄 때 터너머가 나왔습니다. 김윤태입니다. 김윤태 빠른 패스. 야곡석의 득점. 쫓아갑니다. 김현민에게. 일단 뒤로 빼줬고요. 김윤태가 쏘아봅니다. 김윤태! 석전포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케이튼. 자, 폰오버 17기를 기록하고 있는 케이튼인데요. 김윤태 특점 성공합니다. 오늘 두경민 선수의 손끝 감각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김윤태. 데릭슨에게. 데릭슨 먼 거리인데요. 데릭슨. 데릭슨. 마커스 데리슨. 마커스 데리슨. 어느 시간 1분 7초. 데릭슨. 데릭슨. 힘으로 몰고 갑니다. 데릭슨 더블 클러치 성공.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마커스 데리슨. 득점을 해내네요. 지금까지 희망이 있는 흑산 케이트입니다. 어, 터너머예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1대1 또 들어갑니다. 완전히 오픈돼 있었습니다. 마커스 데리슨. 마커스 데리슨. 모두들. 하늘 가득. 감사합니다.